그럼 이제 나 예뻐지게 해주면 안 될까? 도깨비는 검을 뽑아달라고 부탁하는데 네? 그건 안 되겠어요? 그래 잘 생각해 하지만 부탁을 거절해버리고 어? 아저씨 너무 불쌍하다 언행일치를 좀 해주면 안 될까? 슬퍼서 일단 울긴 하는데요 자꾸 맨입으로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저씨 예뻐지시기엔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? 당당하게 대가를 요구하고 뭐라고? 들었잖아요 자꾸로 불쌍할 땐 동정보다는 뭔가 확실한 게 더 좋거든요 저 알바 가야 될 시간이네요 야 저 알바 다녀올 동안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뭘 원할지 알바를 하러 가려고 하자 아니 네가 원하는 게 뭔데? 돈, 집, 보석 뭐 그런 거? 과연 그걸까요? 그럼 혹시 과연 김고은이 원한 것은? 네가 필요하면 내가 그것까지 해준다고 했던 그거? 뭐 사랑이요? 보석 가득한 집을 돈으로 사서 사랑을 담아주실 생각은 못 하시는 거예요? 너 가 빨리 가 알바 가